파김치를 딱 올려서 하나만 딱 먹어봐 어떤지 아니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먹어봐 저는 이왕하기만 조금 먹으면 맛있어서 천사의 맛이 날까요? 다 먹고 얘기해줘 어떤지 주세요 할걸? 응 주세요 유은아 파김치 넣지마 아니면 넣어주는게 좋아? 고기랑 팡치랑 밥이랑 먹는게 제일 맛있다 최고지? 네 응 알았어 이제 그렇게 먹어 다 먹어 아 현대인만 먹어줘 조용히 쉿 파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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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되지 고기 많이 먹어 만어 다시 먹어도 고기는 크고 밥은 닦고 아냐 파만 작아 어허 아허 파김치 파김치 이 정도면 됐어요? 유은이 먹어 파김치면 됐어요? 이 정도? 응 파김치 파김치 이거 말고요? 아니 밥 먹을 때 그렇게 시끄럽게 너무 하지 말자고 응 조금 더 줘 조금 더 줘? 너무 작았어? 네 네 니가 아기로 달려면 아기구 necessity gü Sac 뱅du 또 손으로 구매하자 그러며 그래도 요즘 소중한 잔잪 식당 Ben 무슨 연기 pneumonia 어디러 뱅 뱅 마케 Przy 그전에 또 누나가 그렸다 그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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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잘 먹네? 먹으면 많이? 응 많이 많이 따로따로 먹어 네 고기 장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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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줘 괜찮아?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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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래요 파김치랑 고기랑 밥이랑 손 안났네 또 제가 푸는거 아닌데요 응 커져있으니까 이렇게 놓자 여기다가 엄마께 제가 푸는거 아닌데요 아 괜찮아 그래도 응 이거 빼고 먹으면 돼요? 파김치 양념 안돼요 빨간색이 낫잖아 아뜨 잘 먹네 눈이 안 보여서 눈이 안 보여서 아파 아직도? 미안 왜 다쳤어? 조심히 놀아야지 그치 이것도 이렇게 하면 눈 여기 또 다친다 눈이 안 보여서 눈이 감아야돼요? 눈이 안 보여서? 눈이 감아야돼요? 응 감고있어야돼 눈이 안아파요? 응 감아봐 아픈데 꽉 말고 꽉 감아봐 꽉 감아봐 꽉 감아봐 꽉 아파 너 아니 아파져 그러면 조심해야돼 밥 먹자 어머 여기는 아파요 여기는 안다쳐다 네 인자 손으로 먹자 손으로 먹자 그거 살코긴데 섞인거 먹어 이거부터 먹어 섞인거 먹어 다 먹고 없으면 살코기 먹어 살코기 뻑뻑해 형아가 먹지 너나 아니에요 저도 이거 좋아한다고요 진짜? 알았어 먹어봐 어때? 아니 말을 해줘야지 팔고기가 더 좋아? 응 이윤아 너 뒤에 되게 예쁘게 잘라줬다 응 팔고기 양 이 고기 양 이거 바루 양 좋아요 더 좋아요? 응 얘만 소개하면 내가 이긴다 이번엔 이 고기 일단 재미있어? 응 잘 먹지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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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어 응 엄마 다 먹었다 응 이윤이만 남았어 밥 아니야 그렇게 먹지 말고 아 와 다 먹었다 응 고기 고기 요나 자 고기 고기 versus 축복 çi 미군 둥 아유 이쁘다 응 리운아 구기 비윤이아 ㅋㅋㅋ 한 fox 그래서 한 fox 이거 한번 이렇게 먹자 으음 이은아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응? 이렇게 알았어 바빠 이제 올려줄게 맞춰서 언니 먼저 이거 밥 조금이면 고기 조그만 거 야 고기 조그만 거 그리고 파김치 자 됐고 그다음 밥은 얼마네 그것도 조금이네 그치 그럼 또 조그만 거 자 너무 작은데 이건? 밥도 조금인데? 이거 좋아 그럼 파김치 큰 거 먹으면 다 이제 마지막 한 숟가락 흐음 큰 거 알았어 넓적한 거 고기 하나 고기 하나 나머지는 그냥 하나 먹자 자 고유 고유 여기 밥풀 있다 봐봐 그치? 그냥 파김치는 안 드세요 그냥 고기만? 고기 하나 오케이 어메? 살아났잖아 엄마 이거 먹어 엄마 딱 찾을게 맛있어 다 너무 잘 먹었어요 맛있어 최고야 고기 하나 고기 하나 고기 하나 고기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